앞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여름 성수기를 맞은 남해안 관광지 펜션과 상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펜션은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섬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은 통영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해수욕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분배해야 하지만 비수기처럼 한산합니다. 주변 펜션 단지도 썰렁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마다 소독도 하지만 예약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역의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면서 예약 취소가 주를 이연 탓입니다. 50% 정도가 취소가 되었죠, 지금.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8월 달에 지금 예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예약이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 통영의 근호물 시장도 관광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단체 관광객이 몰렸던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매출은 예전에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휴가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여객선 터미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섬 주민 말고는 여객선 손님이 없습니다. 탑승객은 예년에 2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조항회가 최근 전국 숙박업과 음식점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organization Ziel 2 . . . . 감사합니다.